일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홍보 말씀 하나 드릴게요 12월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심기일전이라고 있어요 밴드에 들어가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했을 때 좀 어려운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보충수업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 좀 참여하셔서 같이 좀 실시간으로 시험도 더 보면서 또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이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어려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그 부분들만 제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잘 좀 더 여유있게 보충수업하는 것이 있으니까 12월 10일날 토요일날 3시부터 3시 30분까지 밴드에 이제 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밴드에서 문제를 직접 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링크 따라가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게 제가 해놓을 거예요 또는 이제 밴드에 문제 푸는 것이 좀 익숙치 않아서 난 출력에서 풀고 싶다 그러면 파일도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출력에서 푸실 수 있고 그래서 4시부터는 이제 해설 강의 및 거기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된 이론 설명을 스마트 학교는 우리 개념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교재로 제가 따로 또 보충수업으로 이론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2월달은 경제론 경제론 우리가 배웠던 거 중심으로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제가 보기에 10문제를 풀지만 이 10문제가 1년 동안 계속 풀어볼 문제고 이 10문제만 정확히 이해하면 경제론에서 5문제 나왔을 때 3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경제론을 다 배운 건 아니에요 일부 이제 심화되고 응용 부분은 아직 안 배웠고 나중에 1, 2월달에서 3, 4월달에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건데 배웠던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다 여기서 소개시켜 줄 거고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니까 경제론을 조금 더 잘하고 싶다 일찍부터 좀 다 학교를 좀 잘 잡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로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달은 제가 12월 10일날 토요일날 학교론을 하고 경제론을 하고 12월 24일날 크리스마스 2분 날이죠 이때는 이제 이소원 교수님이 세법을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1월부터는 이제 격주로 첫째 주, 셋째 주는 학교론 둘째 주, 넷째 주는 이제 이소원 교수님이 세법을 진행하실 거니까 세법 2차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세법을 이런 수업만 활용해도 따로 내가 시간 내지 않고도 잘할 수 있을 거고 학교론이 좀 더 일찍부터 점수를 좀 높게 잡아서 1차 안정화시키는데 도움될 수 있을 거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6과목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6개 다 동시에 고르게 잘해가지고 다 합경점수 이상 받는 건 쉽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좀 더 일찍 잘 해놓고 하나를 좀 안정시켜 놓으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많이 돼요 나머지 공부가 좀 더 안정된 상황 속에서 좀 더 즐겁게 공부해 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좀 관심 있거나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초반에 집중력을 높여서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잘하게 되면 공부가 좀 더 즐겁고 동차 합격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실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보죠 확인학습 문제 5주차 자 1번 보죠 약성 효율적 시장은 이라고 했는데 약성은 과거가 반영된 시장이죠 과거 정보가 반영된 시장이니까 이 시장에서 과거 자료를 분석하는 무슨 분석을 하더라도 라고 나왔어요 과거를 분석하는 걸 무슨 분석? 기술적이죠 술은 과거에 먹었다 술과거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문제를 보니까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과거가 반영되어서 반영된 과거를 분석해도 뭐는 얻을 수 없다? 초과이윤는 얻을 수 없다? 뭐는 얻을 수 있다? 정상이윤는 얻을 수 있고 초과이윤는 얻을 수 없다죠 여기에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정상이윤이고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초과이윤이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자 두번째 중강성이윤적 시장에서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가 반영된 시장인데 현재 정보를 분석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반영된 정보를 분석한 거죠 그러면 반영된 정보를 분석했으니까 초과이윤는 획득할 수 없고 정상이윤는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상이윤는 얻을 수 있고 초과이윤는 얻을 수 없다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이윤는 얻을 수 없다 자 강성이윤적 시장은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서 어떤 정보로도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다 그럼 정보를 알려고 돈 쓰지 않겠죠 완전하게 정보가 완전한 시장과 똑같아요 이런 시장을 어떤 시장이라 한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하죠 그래서 강성은 완전 경쟁 시장과 부합되는 시장이다 비슷한 시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더라 라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시장으로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고 라고 나와야죠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정상이윤만 얻지 초과에는 얻을 수 없다 정보를 알아도 초과에는 얻을 수 없으니까 정보비용 자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죠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강성과 완전 이 두 개의 시장만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보죠 자 무슨 시장은 이라고 나왔는데 자 자원의 배분이 배분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진 시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배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할당이라 그래요 그러면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니까 뭐라고 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 이렇게 자 배분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진 시장 그러면 자원이 잘 나눠졌으니까 즉 가져가야 될 몫이 잘 나눠진 거예요 이때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초과은 얻을 수 없고 초과은 없으면 투기도 발생하지 않는다 초과윤도 없고 투기도 발생하지 않는 시장 물론 남보다 정보를 싸게 획득할 수도 없는 시장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독과점 같은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죠 이게 중요하죠 어떤 때 왜 독과점이 할당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독과점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니까 초과윤도 있고 정보비용도 있어요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지만 이때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과 그 다음에 들인 정보비용이 같다라면 이 초과윤를 얻기 위한 이 정보를 얻으려고 뒀던 돈이 똑같다라면 실질적으로 얻는 초과인이 없으니까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럼 얘도 할당으로 쳐줄 수 있다 이렇게 한 부분이죠 그래서 독과점도 불안정 경쟁도 할당이 될 수는 있다 자 6번 중요하죠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나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것은 투기나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것 투기도 없고 초과이윤 없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고 투기가 있거나 초과이윤이 있는 시장은 할당이 아닌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불안정 경쟁과는 관련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뭐이기 때문이 아니라라고 나왔어요 뭐가 아니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이 여서가 아니라 뭐가 아니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야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질문이죠 자 7번에 보죠 랠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따르면 상거래 유인력이라고 나왔어요 유인력 자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랠리의 유인력은 식이 어떻게 된다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나와야 되겠죠 도시의 크기 그러면 도시의 크기와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고 거리의 제곱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두 도시의 인구라고 나오면 이건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가 많을수록 도시가 큰 거예요 그럼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유인력은 이렇게 거리 제곱분의 크기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식을 이렇게 문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크기와 비례하고 거리 제곱과 반비례한다 자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에 의하면 유인력이 동일한 지점 유인력이 똑같은 지점을 분기점 또는 경계라고 했는데 경계는 큰 도시 쪽 작은 도시 쪽 작은 도시 쪽에 있었죠 암기 코드가 경작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그러면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라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느 도시 가까운 쪽에 분기점이 존재한다 B 도시죠 작은 도시 쪽에 존재한다 자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마찰계수가 있어요 공간 마찰계수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유인력을 쓴다라면 유인력은 자 레일리와 조금 다르죠 자 거리의 제곱이에요 마찰계수에요 마찰계수 승이죠 이 마찰계수 승분의 크기 물론 이때 크기는 점포의 크기죠 레일리는 도시의 크기고 허프는 점포의 크기죠 이렇게 쓴다 거리의 마찰계수와 유인력이 반비례다 라는 거죠 자 근데 마찰이 크다라는 건 소비자가 오는 걸 방해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계수가 크다는 건 소비자를 잘 못 잡아당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를 잘 못 잡아당길수록 마찰이 크니까 언제 잘 못 잡아당기냐 라고 할 때 교통이 불편할수록 점포가 일상용품점과 전문품점 중에 누가 잘 잡아당겨요 누가 잘 잡아당겨 전문품점이 잘 잡아당겨요 일상용품점이 잘 못 잡아당기죠 잘 못 잡아당길수록 마찰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계수가 클 조건은 교통이 불편할수록 첫 번째 두 번째 일상용품점일수록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래서 마찰계수는 교통조건이 뭐 할수록 커지고 라고 나왔어요 마찰계수가 커지면 교통이 뭐 할수록 불편할수록이라고 해야 돼요 편리 라고 나오면 안 되고 불편할수록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맞는 얘기에요 아 똑같은 얘기에요 불편이든 나쁘든 똑같은 얘기에요 나쁜 게 불편한 거니까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지문이 전문품점이 얘가 주어가 나왔어요 마찰계수가 어떠냐 라고 묻는데 전문품점이 일상용품점에 비해 크다 작다 작다라고 나와야 돼요 일상용품점이 크고 전문품점이 마찰계수가 작은 거예요 전문품점이 잘 잡아당기는 명품점이니까 잘 잡아당기면 마찰이 작은 걸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나쁠 맞아요 불편한 거나 나쁜 거나 똑같은 얘기 그리고 여기에 네모칸에 들어갈 단어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학교로는 많은 동의어들도 있고 문맥상 의미가 통하거나 원리가 동일하면 어떤 단어를 써도 맞는 얘기에요 자 10번에 보죠 뭐란 이라고 나왔는데 시장의 기능이 기능이라는 건 물론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은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이에요 두 번째 수요 공급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부동산이라는 걸 잘 나눠갖게 하는 자원배분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배분 기능인데 배분 기능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자원배분이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라고 할 때 이건 시장이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죠 이 단어를 뭐라고 한다? 시장실패 이런 현상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중요한 단어예요 시장실패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거 자 이때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고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주거복지나 소득 재분배 등을 위한 사회적 목표라고 나왔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슨 기능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장은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 경제활동의 공간이죠 경제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기능? 경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이고 여기서 주거복지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소득 재분배도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자 소득 재분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보죠 우리가 조세정책을 한번 보면 조세정책의 대부분의 세금은 누진세예요 누진세 배웠죠? 누진세 세법에서 아직 안 배웠어요? 누진세 똑같은 비율이 아니라 주택 가격에 따라서 보유세나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거 주택 가격에 따라서 그냥 다 일률적으로 10%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10억이든 5억이든 3억짜리 다 똑같은 10%가 아니라 가격이 비싸면 세금을 많이 내고 가격이 낮으면 세금을 조금 내는 거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누진세예요 양도차액이 10억이면 세금을 많이 내고 양도차액이 천만 원이면 세금을 조금 내요 비율이 이런 걸 누진세라 그래요 자 그러면 누진세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세금을 뺐고 돈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세금을 뺐었죠 세금을 모아서 이 돈을 누구에게 써요? 정부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대부분을 다 세금으로 모아서 대부분의 정책은 돈 없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의 소득을 일부를 세금으로 뺐어서 돈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 거죠 이런 걸 소득 분배 소득 재분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에는 무조건 소득 재분배가 나타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거복지나 소득 재분배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 정치적 기능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서부터는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고 오늘 집에 가셔서 계산 문제 다시 한번 꼭 복습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왔을 때도 계산 문제 풀어보는 거 연습 꾸준히 하시면 분명 학개론이 금방 고득점으로 갈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심기일전때 시간 되시면 참여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